도시화경제 플러스 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를 했죠. 그 이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 또 상계동, 목동은 최근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계동에 있는 미미삼이라는 단지, 미륨, 미성, 3호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미삼 관련돼서 상담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관련된 단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월계동에 미미삼이라는 거는 미륨아파트, 미성아파트, 3호 3차 아파트 같이 재건축하기 때문에 미미삼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미삼 투자할 건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해가지고 다른 단지랑 비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강연회 할 때도 미미삼 투자할 건데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미미삼이 왜 최근에 각광을 봤냐면 여기 월계동 일대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여기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거든요. 그 혜택을 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 단지 규모가 현재로서 4,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5,000세대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단지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이 또 개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 1만 세대 정도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광운대역 역세권 단지예요. 광운대역이 지금은 1호선이지만 향후에 GTX 신호선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까지 한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1호선이 선호도가 굉장히 큰 노선은 아닌데 거기에 GTX라는 획기적인 교통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는 보여지네요. 그래도 투자하실 때 지금 상담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수익성 이 부분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다 미미삼이라고 하면 3개 단지니까 단지도 좀 다를 테고 거기에 필요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용적률을 보시면 131%예요. 저층 단지죠.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도 15.5평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수익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해도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미성, 미룡, 3호, 3차 아파트가 같이 재건축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그 대지 지분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소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평에서 25평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사실 이제 그 새로 지을 때는 다시 소형평형으로 짓지 않잖아요. 그 평형을 25평, 34평 이렇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분산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재건축 수익성을 한번 단순화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여기가 제3종 일반주가 지역이니까 이제 최대 용적률 다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70% 정도 물론 300%가 상한이기는 한데 뭐 서울시 조례나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한 270%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봐서 봤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한 15% 정도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지 면적이 한 6만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만 제곱미터죠.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5.5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조합원 수가 지금 393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270% 용적률을 가정했을 때 34평 아파트를 다 공급하고 다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해보면 34평 아파트 하나 짓는데 13.25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으로만 지금 한 5만 2천평 정도를 쓰게 되거든요. 대지 면적 중에서 그러면 일반 분양분은 이제 나머지 한 8천평을 나눠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 600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변 단지랑 그럼 한번 시세를 비교해보면 포레나 누웜이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 신축단지가 많지는 않아서 비교해볼 만한 게 많지 않은데 포레나 누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를 보니까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미미삼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평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가 5억 6, 7천만 원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3.3제곱미터당 약 3,100만 원 정도 되고 전세가는 1억대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4억에서 5억 사이 투자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추가 분당금을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일반 분양가 3천만 원 여기 주변에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 같은 경우 2천만 원대 후반으로 지금 일반 분양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3천만 원보다 더 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3천만 원으로 잡고 공사비도 사실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건축 공사비가 한 55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대 공사비가 제한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냥 공사비 평균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좀 적게 잡았죠. 공사비 평균 공사비 자체를 그렇게 계산해보면 3.3제곱미터당 추가 분당금이 1,2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미삼 재건축 단지를 사신다라고 하면 총 매매가가 평당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면 4,200만 원 정도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신축 단지에 비해서는 지금 좀 비싸죠.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아까 평균 공사비 500만 원이라는 거는 변호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서 가이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또 최근 들어서 부실 시공 관련돼서 시공 기간이 좀 늘어진다. 감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진다라는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공사비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 얘기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주변의 호재가 그래도 좀 주택가격이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 GTX C 노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운대역에 이제 2028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역까지 8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그 청량리까지 3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량리에서 또 여의도나 뭐 이런 곳들로 접근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역세권 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는 보면 면적이 24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민자역사랑 물류시설이 같이 들어와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피스텔이랑 아파트가 한 4천 세대 정도가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공사는 지금 HDC 현대산업 개발이고 중공 예정은 2028년인데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겠죠. 네. 2028년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일정 부분 가격이 선반영되는 점도 있으니까 좀 잘 확인을 해주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아파트가 너무 부담스럽다.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산 여력 대비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액으로 좀 접근할 만한 투자 지역이나 투자 상품이 좀 있을까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신축에 비해서 좀 비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미삼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작은 평수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4억대에서 5억대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죠. 그리고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1,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도 찾아볼 수 있어요. 주변에 상계동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월계동에도 물론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는데 월계동 쪽은 좀 장희동에 더 아깝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석관동 모아타운 후보지 두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석관동에 모아타운 후보지가 두 곳이 있는데 3, 3, 4, 다시 6, 9번지 1대 그리고 2, 6, 1, 다시 2, 2번지 1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3, 3, 4, 다시 6, 9번지 1대를 보면은 여기 한 7만 4천 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 6, 1, 다시 2, 2번지 1, 4만 8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SAG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범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심이 최초로 통과했거든요.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관리하는 시범사업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SH 그래서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모아타운이라는 게 잘 되려면 일부 성공하는 단지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지원을 해서 SH나 이런 곳에서 SH에서 지원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도 해주고 그리고 뭐 구역이나 뭐 이런 것도 설정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하는 시범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항상 모아타운 추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그 동의율 30%만 거두면 사실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우후죽순 개발 사업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실 이제 신축필라나 이런 것들이 짙다가 갑자기 모아타운 추진이 돼서 뭐 권리산정 기준일에 좀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면 나중에 단독 입주권 못 받게 될 위험이 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단독 입주권 이슈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모아타운 철회 사업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시축 빌라가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앞에 말씀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안정적일 수는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수익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예림 변호사님이 모아타운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여러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직접적으로 모아타운 관련된 투자 상담, 그 외적인 사업도 또 상담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부동산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주면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처로 신청을 하시면 추후에 일정들 통보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안전진단 이슈, 또 미미삼 단지, 그리고 이 일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경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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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